안녕하세요. 포마수학부의 강창성입니다. 이번 문제는 우리 집합 약수와 배수들로 이루어진 집합에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약배수에 관련된 공식들도 나와 있는데요. 공식에 의존하지 말고 수학은 위치와 형태니까 출제자가 준 그 약속 그대로 우리가 추론해 보고 이해해 보고 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한 과제 알겠냐? 집합 때만 그런 게 아니야. 모든 단원에서 우리가 어떠한 상태 출제자가 주어진 상태 문제가 주어진 그 상태를 이해하고 또 추론해가는 과정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1등급 따기 위해서는요. 가자. 자연수 N에 대해서 N의 양의 약수 전체의 집합을 AN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 AN을 이렇게 정의해서 AN은요. 자연수 N의 양의 약수의 집합으로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냥 쓴 거야. 그냥 쓴 거야. AN은요. 하여튼 얘는 집합이야. 집합인데 얘가 변하잖아. 첨자 변수. 첨자 변수. 이거가 변할 때 저 변하는 놈의 양의 양수의 집합이라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친절하게 얘까지 알려주고 있어요. 알만한데. A6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6이죠. 6. 6의 양의 약수. 6의 양의 약수의 집합. 1, 2, 3, 6이라고 얘도 들어주고 있어. 그렇죠? 됐죠? 이때 두 자연수 MN에 대해서 보기 중 항상 옳은 걸 모두 골라라 그랬지. 그렇지? 기억부터 가자. 기억은요. MN이 서로소이면 MN이 서로소. 서로소는요. 대수에서. 이건 좀 집합이 아니야. 대수일 때는요. 공약수가 1뿐인 두 자연수 정수를 말해요. 그렇죠? 이때 AM과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AN이요? 교집합이요? 공집합이냐? 물었어요. 그렇죠? 자, 서로소는 내 공집합 한번 해보자. 그렇죠? 서로소인 거 뭐 해볼까요? 대충 2하고 3 해볼까? 2하고 3은 서로소한 게 맞잖아. 그렇지? 맞지? 그럼 봐요. MN, A2하고요. A3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냐? 에이, 그건 아니겠네. 그렇죠? 얘네들이 서로소로 가는 게 뭡니까? 사실은요. 공통인 약수가 몇 개? 1 하나가 있잖아. 1 하나가 있기 때문에. 봐. A2라고 하는 집합도요. A2는 뭘 말해? 2의 양의 약수니까 1하고 2지. A3는요. 3의 양의 약수니까 1하고 3이잖아. 따라서요. 교집합이요? 이건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어떻게 해야 돼요? 교집합이 어떻게 해야 돼요? 교집합이 여기? 1이라고 하는 것. 이게 공통인 게 있잖아. 공집합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기억 틀렸습니다. 알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좀 생각해보면 이렇게 이 문자보건 잘 안 떠오르니까 우리가 서로소인 거 숫자 한번 넣어보고 생각해봐. 또 다른 거 서로소인 관계에 만약에 3하고 8? 3하고 8? A3는 여기 있고요. A8은요. 1, 2, 4, 8인데 1, 2, 4, 8. 1은 또 같잖아. 1은 같잖아. 그러니까 서로소가 됐다는 얘기는요. 공약수가 1이니까 봐요. 이거는요. 2에 3에 약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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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수들. 만약에 1을 제외하고 따른 게 있으면은요. 약분되는 게 있으니까 서로소가 안 되겠지.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얘는요. 항상 교집합이요. 1이라고 하는 거 하나 갖는다는 것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1 하나 갖네요. 그렇죠? 다음. 일단 기억은 틀렸고 공집합이 될 수가 없고 1을 하나 가져야 돼. 1을 가져야 돼. 니은. N이 M의 배수이면요. N이 M의 배수이면 배수이면 배수이면요. 어떻게 돼요? A, M이요. A, N에 포함된다 이랬어요. 그렇죠? 됐어요. 일단 문자로 보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숫자를 한번 넣어보세요. 그렇죠? 자, N이 M의 배수다. N의? 뭐야 이거? N이. Sorry. N이 M의 배수예요. 예를 들어서 N이 6 할까? 6? 6은 3의 배수 맞잖아요. 그렇죠? 6이 3의 배수 맞잖아요? 3의 배수. 6은 3의 배수. 그러면요. A3는요. 여기 A3는? 위치 그대로야. 위치 그대로. A3가 A6에 포함된다 이렇게 묶고 있는 거잖아. A3는 3의 약수요. 1, 3이죠. A6는요. 1, 2, 3, 6. 어 그렇네. 포함되네. 1, 3, 1, 3 포함되네. 한 번 더 해볼까요? 뭐 해볼까요? 10은요? 10은요? 5의 배수죠. 10은 5의 배수면 여기가 어떻게 해야 돼요? M이 2위치고 N이 2위치니까 여기에 5가 오고 여기에 10이 오면 되겠어요. 그렇죠? 5의 약수들 1호죠? 10의 약수요? 1, 2, 5, 10이잖아요. 1호 여기 있잖아. 아, 되네. 그렇죠? 된다. 이렇게 가도 좋은데 해놓고서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몇 개 해보고서요. 아, 되네. 확인했으면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봅시다. 일반적으로. 봐요. N이 M의 배수단 얘기는 N이라고 하는 놈이 M이라고 하는 놈에다가 뭔가를 곱해놓은 거지. 그렇지? 이때 Q는요? 자연수예요. 알겠죠? 다 자연수들이니까. 즉 M이라고 하는 놈에다가요? 뭔가 곱해졌기 때문에 N이 됐겠지. 그렇지? 따라서 얘도 넣어주면요. A, M하고요. A, N 대신에 M 곱하기 Q 이런 숫자가 있는 거야. 그래서요. M의 약수들이 이거의 원소들이고 얘는요. M 곱하기 Q의 약수들이 이거의 원소들인데 생각해봐. 아니, M의 약수들은 뭔가 있겠잖아. M의 약수가 A의 알파, B의 베타, C의 감마, C의 감마, 소인수분했다고 치고요. 만약에 이렇게 치더라도요. M 곱하기 Q는요. A의 알파, B의 베타, C의 감마에다가 Q가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에 Q가 곱해져 있어서 이 약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은 여기도 몽창다하다가 들어갈 수 있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M의 약수들은 당연히 갖고 있고 추가적으로 Q가 작동해가지고 약수를 더 가질 수 있는 게 이놈이야. 따라서 얘가 갖고 있는 약수들은 당연히 갖고 있다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좋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일단 문자로 했을 때 한 번 넣어보고 아, 되는구나. 추론해 본 다음에 일반적인 상태를 한 번 생각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이게 약수와 배수의 관계예요. 다음, D급입니다. D급은요. AM, 다음에요. 교집합. A의 AN, 이런 집합은요. 항상 A의 M뿌라스 N이라고 하는 그러한 집합에 포함된.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렇죠? 자, 이거는요. 선생님이. 일단 또 한 번 보여줄게요. 그렇죠? 보도록 하자. 봐요. 이거 뭐라고 할까? 이거 선생님이 M이 한 4 정도 하고요. N은 한 12 정도. 그렇죠? 그러면 4 더하기 12 여기에 포함된. 한 번 보도록 하자. 그렇죠? 어떻게 되는가? 문자 할 때 일반적으로 증명하면 좋긴 하지만 일단 한 번 뭔지 한 번 쳐다보자고. 얘가 뭘 묻고 있는지 봐요. A4야. A4. 4의 약수의 집합은 뭡니까? 1, 2, 4죠? 12의 약수의 집합. 1, 2, 3, 4, 6, 10 이렇게 되잖아. 그거에 지금 교집합이에요. 그냥 교집합이니까 그게 뭘 묻고 있어요? 1, 2, 4. 1, 2, 4. 이걸 묻고 있잖아요. 그렇죠? 됐어요. 1, 2, 4. 얘는요. 4 더하기 10, 16이죠? 16의 약수의 집합들 어떻게 해요? 1하고 16. 2, 8의 16. 다음에요. 4, 4, 16이에요. 그렇죠? 이게 다잖아요. 지금 아까 교집합이 1, 2, 4였죠? 1, 2, 4 여기 있어요? 1, 2, 4 여기 있네. 있으니까 지금 들어가는 관계잖아요. 그런데 아직은 하나 봤기 때문에 맞다고 말할 수 없어. 알겠냐? 세모. 그리고 몇 개 더 해봐. 몇 개 더 해봐. N 대신 몇 개 더 해봐서 약속 그대로 해가지고 한 서너 개를 해봤더니 늘 그래. 그러면 맞는 거야. 알겠냐? 그러면 맞는 거야.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몇 개 추론해봤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맞다고 확정할 수는 없는 거지. 당연히. 그렇지? 그런데 문제 나왔을 때요. 일단은 숫자 넣어봐서 한번 추론해봐라. 안 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날려야 되는 거고. 알겠냐? MN을 몇 개를 집어넣어봐. 서로소이건 아니면 서로소가 아닌건 합성소 몇 개 집어넣어보고 되나 안 되나 직접 확인해보면 다 되면 맞는 거고 하나라도 안 되면 틀리는 거야. 라고 말은 했는데 그런데 아직 세모인 상태죠. 명확하게 이렇게 풉니다. 여기 있던 M이라고 하는 수를 흘려서 M이요. M을요. M을. M하고 N의 관계가. N의 관계. 이게 M하고 N의 관계가. M과 N이요. 우리 소인수분해 한 다음에 최대 공약수가 있을 수 있죠. 최대 공약수요. 최대 공약수가 없는 상태면 서로소일 거고. 알겠어요? MN이 서로소면 최대 공약수가 1이잖아. 1인데 그건. 뭐야. 최대 공약수라고 말할 수 없죠. 어떻게 해야 되냐? 서로소일 때는요. 예를 들어 여기 A, B요. 항상 M이라고 하던 어떤 자연수를 쓰면 A, G라고 썼고 N이라고 하는 자연수를 B, G라고 썼습니다. 이게 약수배수를 분석할 때의 틀이에요. 이게 뭡니까? 얘를 소인수분해해서 공통인 것들을 쫙 끄집어낸 게 최대 공약수지. 이때 남은 A, B는 뭡니까? 당연히 서로소인 그러한 자연수. 지금은 자연수요. 자연수. 이 상태로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던 A, M이라고 하는 놈은요. A, M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A, G로 구성된 것들로서 약수들이 이루어지겠죠. 그렇죠? G의 약수들과 A 약수들 또는 A, G가 짬뽕된 걸로 구성이 될 거야. A, N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해야 돼요? B하고 G하고 B, G가 짬뽕된 것들로 약수들로 구성이 되는데 지금은 교집합이거든. 잘 봐. 교집합이야. 교집합이니까 이런 A, M의 이런 것들로 이런 것들의 약수로 이루어진 것과 이런 것들의 약수로 이루어진 것들의 교집합이니까 두 자연수의 공약수들은 지금 이게 뭐야? 공약수잖아. 공약수. 공약수들은 최대 공약수의 약수들이다. 최대 공약수의 약수들이다. 따라서 이 좌변의 결과가 지금처럼 설명하면 라지 A, G 이렇게 될 걸 알겠어요? 즉 최대 공약수의 약수들이 바로 두 집합의 교집합이 되는 거죠. 우변 봐요. 우변은요. A, M뿌라스 N이다. M뿌라스 N은요. 이거 지워버리고. M뿌라스 N은 M이 뭐였어요? M이 지금 A 지었어요. M뿌라스 N은요. B지였어요. B지. 뭘 묶어줘요? 그게 G 묶어낼 수 있잖아. 따라서 A, M뿌라스 N은요. G의 약수들은 당연히 다 갖고 있죠. G의 약수들은 다 갖고 있고 그다음에 A 더하기 B라고 하는 놈으로써 만들 수 있는 약수들을 더 가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 G의 약수들을 다 갖고 있으니까요. A, G라고 하는 그러한 G의 약수들로 이루어진 집합은 당연히 포함하겠죠. 그렇죠? 왜? 이거의 약수들을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학생들은요. V샘의 약수와 배수에 관련된 이론 강의를 들어야 돼. 이게 지금 뭡니까? 이게 지금 뭡니까? M뿌라스 N이라고 하는 숫자의 약수자리거든. 약수자리에 이거의 G의 약수들을 다 들어갈 수가 있고요. A뿌라스 B의 약수들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둘이 합치면서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M뿌라스 N의 약수들이 될 수 있는 약수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원수로 갖는 거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G의 약수들은 다 갖는 거잖아. 따라서 A, G, G의 약수들로 이루어진 이 왼쪽에 있던 이 덩어리 E 집합은요. 여기에 포함된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증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좀 어렵죠. 좀 어려운데 일단 다시 한 번 얘기할게. 다시 한 번. 하여튼 A, N 수학 출제자가 정해놨어요. 정해된 약속대로 우리가 문제를 보는데 문자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아무것도 노답, 노답 답이 안 나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숫자에서 적당한 숫자를 몇 개 집어넣어보고 뭐 해본다? 추론해본다. 귀납적으로 추론해보는 거야. 이게 귀납적 추론이야. 알겠죠? 넣어봐. 넣어봐서 추론해봐. 하나라도 안 되면 짝대기. 되면 땡글뱅인데 일반적으로 되는 것들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는 일반적으로 수학적인 지식을 가지고서 더 학습해 나가면 되겠다. 이해 갔습니까? 이방문 제풀은 여기까지입니다.